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준석 대표는 권고 사직시키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남쪽섬에 위리안치 시키겠다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해야 한다도 아닌 시키겠다였습니다. 벌써 왕이라도 됐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 보복을 예고하는 것입니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임을 받은 원내대표입니다. 아무리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 간 험한 말이 오간다고 하나 이번 망말은 금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아니라 독극물 발언이고 국민의힘의 전 당원과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미 형수에 대한 이 지사의 망말에 온 국민이 혀를 내돌은 바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후회한다더니 망말본능을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겠습니까? 김은 소설가는 말이 병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선 주자 자리에서 사직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